으으음 김을 루이 아니 뭐 그렇게 안해요 넥스 저거 좋은데? 아 난리가 희생 됐네 야 전략을 누가 이따 그렸어 제발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씨발이랑 고양이랑 똥 쒸나 싸네 아 아니 딜이 진짜 너무한데 아 저 어디까지 밀려라 아 아 아 아니 아니 그거 어디로 써 아 진짜 아 아 아 아 나도 그냥 후원을 떠나서 시청자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너무 가성 아 아 진짜 0 0 0인데 얘들 10이 됐어 했어 이거 너무하잖아 야 뭐해 아니 아니 왜 그래 진짜 짜랄 형님들 패드립은 공소시옥 아 진짜 오늘 게임 왜이러냐 진짜 아 아 탑 스카노를 하네 여기 진짜 지옥이다 난 나쁜 짓 많이 해도 나중에 지옥 안갈거야 이미 여기가 지옥이거든 착하게 살 필요가 없어 일생을 지옥에서 살아야 돼 나는 싸우자 왜이렇게 쫄아 아 나 정신 이 새끼 페리어 페리어를 왜 써 어 씨발 보호박 무신거 몰라 아 나 이거 진짜 어떻게 올라온거야 얘 아 제발 잡았다 아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진영 붕괴됐다 진영 붕괴됐다 아 아 아 빨리 꺼져 뭘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아 이걸 사네 뭐야 진짜 믿고 있었다구 아 아 아 아 라인전이 세다구요 아 뭐하냐 아 아 마포터 맞아 아니 유성을 드네 마포터로 다 쬐야겠는데 저게 뭐가 좋아 아 아니 자기들 서포터 아니라고 막말하네 이게 뭐가 좋아 아 시원아 절대 끝나지 않아 아 마라 너무 많이 끝나지 아 뭐 왔네 이거 잘가 아 어떤 새끼가 마오카이 서포터 좋다 그랬어 이거 백버트 직성량 또 오는데 이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오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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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맞아 아 아 안 돼 그냥 아니 아니 얘들아 진짜 아 닿지 할걸 얘 뭐하냐 경험치나 먹지 아 진짜 개 쓸모없다 아 아 아 진짜 씨발 어쩌라는거야 나더러 그거 내가 해줄 수 있는데 20원 오케이 테로 차단 내내 바론가는데 으음 와 씨발 아이 누누 그 풀차지를 맞았네 아 아 이렇게 2 찍을거야 어어 아 아 럭크 Q 너무 못 쏘는데 아 럭크 Q 너무 못 쏘는데 럭크 Q 너무 못 쏘는데 오 돌아가라 돌아가라 아이 돌아오라고 뭐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 야 럭크 Q 하아 이거 안죽어 이거 안죽어 이거 안죽어 이거 안죽어. 아 아우 好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오늘 상태 좋았으면 피했는데 어어 아 저 죽었다 야야야야야 아 야야야야야 아 차라리 뭐로 하는 킬이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나 이게 나 아이고 아칼리 저거 큰일 났다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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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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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사 어우 쉣 아 이거 웬덕이야 이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돼? 아 진짜 대박이다 섹사 하나 닦고 어 들어와 주네 이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덫이다 이새끼야 오 조나를 쓰네 캡틀 앞에서 고고고 시발 고 오 쉣 아 아 아 1초만 빨랐어도 아 야 야 야 아 제발 가버려 어 어? 테니스 오이 쉣 아 들어와봐 이 뀌키야 응 조장 쓰지마 그냥 써봤자 하라고 아어어 어 뭔 딜이야 이거? 아 이 게임 이상해지는데? 아 애네 자꾸 조냐 쓰냐 아 나이스 야 이 진짜 이번에 한건 드디어 한건 하는구나 아 저거 잡고 싶은데 여서 하하 잘가냐 잘해 어 근데 이게 좋았던게 조냐가 3명이라 너무 편하다 케틀로 진짜 케틀이 언딜의 마지막 희망이네요 님들 이 조사기챔 AP새끼들 어? 조냐 저패새끼들 덧수록에 참교육 어? 아아 맛있네 아니 잠시만요 애쉬님 화내지 마세요 당연한거야 잘했어 왕가 아니 뭘 화내고 있어 나보다 어떻게 잘해 다이아 1위 화낼거 없어요 어? 잠시만요 이 분위기 뭐죠? 여러분 있는거 좀 해주세요 3픽은 5픽이 야수어 얼굴을 띄워놨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이 많아진거야 지금 픽을 안하는게 알리스타가 좋아보이는데 알리스타 아아 야 이 개새끼야 너 탑솔러잖아 꺼져 그냥 닿지야 에라 모르겠다 요 야이로 닿지 의도를 해야겠다 이게 제가 원래 똥싸고 버스 타면 언딜차이 하잖아요 제가 요새 그걸 못해요 내가 똥싸면 져 그냥 버스가 없어 정류장 부서졌어 그냥 여기 버스가 없어요 나도 똥싸고 버스 타면 언딜차 하고싶거든 그런 상황이 지금 거의 몇달째 안나와 될지 반년짜리가 될지 메이플처럼 1년이 될지는 몰라 나이스 자 좋아요 아 오랜만하니까 잘되네 카이사 컷 타이사 개새끼 제발 자막 타이사 타이사 조개 지프트 출격이다. 아 존댔다 이거. 안 존댔는데? 베니스! 으아아아!!! 으아아아!!! 아 왜 안 막아줘!!! 아아!!! 아 이제 바디 공구 진짜 존나 못쓴다. 베니스! 베니스! 그냥 이거 하자. 브레스 안 맞는거죠? 아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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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야 하갈 좋은데요? 아 뭘 막아 이제야 나와 너 나보다 못해 져야지 어 아 잠깐만 아 이 게임을 또 길게 가야되네 어어 뭐야 어? 어? 아 근데 못살아 저거 사기첨이라 못살아 저거 그냥 사기첨이라 살 수가 없어 여자도 못보시는데 아 스턴이에요 야 근데 우리 한타가 좋긴 하다 아 아 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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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 카리 1 2 2 2 2 2 2 2 3 2 3 2 4